한글자막 by 한효정 15바 압력으로 최상의 커피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. 동시에 두 잔 추출이 가능한 추출 디스펜서를 갖추고 있습니다. 강력한 스팀 추출 시스템으로 풍성한 우유 거품을 만들 수 있고 우유를 데울 수 있습니다. 다이얼로 컨트롤하여 즉흥적으로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.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간편한 버튼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감성이 있는 플래닛 홈 카페 프레소 커피 머신 어떠신가요? 커피 전문 기업이 만들면 다르다 맥널티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입니다. 가격은 14만 9천원입니다. 깔끔하고 세련된 메탈 바디의 슬림 디자인으로 주방 공간에 잘 어울리는데요. 작지만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. 다동 압력 조절 기능으로 15바까지 압력을 조절하여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스팀 추출 시스템으로 풍성하고 부드러운 거품의 완벽한 카푸치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스마트한 전자식 버튼으로 간단하고 한 잔 두 잔 스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작은 카페 맥널티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어떠신가요? 집에서 나도 이제 바리스타. 위주얼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입니다. 가격은 8만 2,070원입니다. 에스프레소 추출부터 스팀 기능까지 가능하며 기본 추출압력 15바로 커피 맛 최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. 동시에 두 잔을 추출이 가능하여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. 우유 거품을 만드는 동안 추출된 커피를 올려놓으면 따뜻함을 오랜 기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. 집에서도 될 수 있는 바리스타 위주얼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어떠신가요? 113년 전통 커피면가 밀리타 카페오 솔로 앤 밀크 커피 머신입니다. 가격은 47만 810원입니다. 15바 고압력 추출로 안정적인 커피 추출이 가능하며 풍부한 크레마와 깊은 맛을 균일하게 구현합니다. 높이 조절 가능한 추출구로 컵 사이즈에 맞춰 최대 135mm 추출구의 높이를 조절 가능하며 두 잔 동시에 추출 가능합니다. 밀크 거품 제조 기능도 있어 밀크 거품을 활용한 다양한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커피의 강도 농도 온도 분쇄 강도 급수량까지 간단하게 조작하여 취향에 맞춘 커피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. 밀리타 카페오 솔로 앤 밀크 커피 머신 어떠신가요? 갓갈은 원두의 맛 그대로 맛있고 신선한 커피를 집에서도 필립스 1200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. 캡슐보다 신선하고 유지비는 저렴하게 원두를 사용하여 커피를 만들 수 있는데요. 최근 인기가 많은 필립스 1200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. 가격은 413,340원입니다. 간편하고 직관적인 원터치 디스플레이로 원하는 커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섬세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커피의 맛을 지켜주도록 간편하고 완벽한 세척이 가능합니다. 90에서 98도 사이의 물 온도를 유지하고 급수 속도를 조절하여 최적의 추출 온도와 아로마 추출 균형을 맞춰 가장 맛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 있게 해줍니다. 필립스 1200 에스프레소 머신 어떠신가요?